준비하는 김규범 두 선수가 대각선으로 계속 탑스피를 보내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문세현 서비스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이어지는 김규범의 서비스 충분히 따랐습니다 서비스 강한 서비스 동점상황 문세현의 서비스 3구 공격 문세현 선수이고 부담되는 자리인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비스 동점상황 2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문세현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이 오가는데요 서비스 문세현 김규범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공격 두번 강한 서브 주니어진은 문세현 문세현 서비스 렛 김규범 준비합니다 서비스 득점 문세현 선취 득점 선취 득점 이제 자신의 서비스 권 하지만 김규범 두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문세현의 서비스 문세현 3 가고 있습니다 김규범 나갔어요 문세현의 서브 김규범의 충격으로 김규범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네에에에 아하 포인트 탑스피인 서비스 랩 문세현 한차례 받아냈습니다 뒤로 물러나있는데요 바짝 붙어있었습니다 이제 문세현의 서비스 백핸드 방향을 확 틀었 김규범 서비스 문세현 백핸드 빠른 낼리 아 걸려 이한점이 김규범의 서비스 서비스 랩 김규범 또한번의 서비 문세현 김규범 이브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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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